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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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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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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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맞지 별을 맞지 한 번 더 뭘 우리 조카를 공개하겠습니다 가현 이리로 오세요 이모한테 오세요 올라오세요 가현이 가지세요 그거는 가현아 카메라 봐봐 가현 저 카메라 봐봐 가현아 이거 아니 너 아니 조카라 아니 조카라 할 뻔했네 가현아 아니 아니 마우스 말고 가현아 카메라 여기 아이고 아이고 이모 뭐해 이모 뭐하냐고? 방금 카메라 보라고 한 것 뿐인데 왜? 이모 잘못했어 가현이 제발 미안해 억지로 웃지마 진짜 웃길 때 웃어 억지로 웃지마 가현이 어? 가현이야 중간 이빨이 왜 그래? 중간 이빨이 왜 그래? 중간 이빨이 왜 그래? 가현이 포도 먹어서 그래요? 아 포도 먹어서 이빨이 썩었대요? 아 그랬대요? 뽀뽀할꺼 이모 뽀뽀 해주세요 이모 뽀뽀 이모 뽀뽀 이모 뽀뽀 가현이 라면 가져오세요 라면 가져오세요 어 라면 라면 좋아해 가현 라면 갖고 오세요 이모 갖다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현이 이거 먹을 거예요 먹방 할 때 응 응 응 응 아 전 놀이 길게 다 꺼려 놓은거 봐서 욕심된다 아 내꺼 다 탔는다 가지고 오세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래 우리 조카한테 뭔들 아까 깼니 가현이 이리 오세요 이모 가져 이모 가지라고? 그럴시면 네가 이거 가져왔어? 이모 안 가져, 이모 안 갖고 놀아 이모 애기 아니야 가현이가 아기지 그러지 뭐여 아빠 어? 너도 그건 몰라 뭔지 너네 집에서 주워온거야 가현아 이리는 거 repair 이리 와 이모한테 빨리 이리로 오세요 이모 뽀뽀해주세요 Bottof 뽀뽀 안해주는 우리 카현이 이모 뽀뽀 빨리 안해? 싫어요? 알았어요 라면 안줄게요 라면 먹을거면 이모 뽀뽀해주세요 이야아악 하지마아악 뽀뽀 뽀뽀 알았어 됐어 나도 뽀뽀 안해 됐어 그놈이 뽀뽀가 뭐라고 라면 안 먹을거지 너 라면 안준다? 라면 안준다고? 어 그럼 뽀뽀해줘 뽀뽀해주면 라면 줄게 라면 준다고? 어 빨리 응 일로와서 뽀뽀 이모 그래 이모 뽀뽀해주면 라면 줄게 응 너 지금 라면 때문에 네 입술을 파는거니? 라면이 그렇게 좋아? 아 왜 보쌈 안 먹고 라면을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라면 때문에 뽀뽀해준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음 자 이모 가연아 이모가 좋아? 아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 할아버지 좋아 할아버지 좋다고? 응 응 왜? 할아버지 지금 남자친구 생기지 엄마가 남자친구 생긴지 얼마 안되는데 할아버지가 좋다고? 할아버지가 좋다고? 좀 이상해 너 응 지금까지 우리의 조카였습니다 나의 친조카였습니다 엄마 이모 뭘 안돼 ั이 그런지 그동안 그 거의 몰라요 which